여러분 실버버튼이 왔습니다 실버버튼 안녕하세요 봄처럼 따뜻한 덤차 혜연입니다 오늘 드디어 실버버튼이 도착을 했습니다 예 아 맨날 모니터 앞에만 앉아있다가 이렇게 핸드폰 앞에 앉아있을라니까 많이 어색하고 민망한데요 지금은 외장마이크로 녹음하는게 아니고 핸드폰 자체로 녹음 기능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음질이 조금 안좋더라도 여러분 기쁜마음으로 오늘 좋은 날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는 제가 알기로 10만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채널이 38만이 다 돼가는데 왜 지금 받았냐 아 나 줄줄 알았지 근데 10만 20만인데도 확으론 연락이 없는거에요 제가 주위 유튜버 아는 사람이 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물어볼데도 없고 그래서 유튜브한테 직접 메일을 보냈습니다 왜 안주냐 나 유튜브 잊어버린거 아니냐 나 왜 소외시키냐 나 굉장히 섭섭하다 이런식으로 메일을 보냈어요 물론 한국말로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신청코드를 주더라구요 너무 늦었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로 까볼까요? 오우야 뭐야 깝니다 어 뭐야 뭐야 잘못 온 줄 알았어 아니군요 예 홀리 멀리 꽉까멀리 누구야 이거 수잔 우치치키 유튜브 CEO신가봐요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 극소수만 달성한다는 엄청난 기록입니다 아하 또 수잔님이 또 저희 채널 구독자인가요? 유튜브에 구독자 수 10만명을 달성한 사실 그 단체로 중요하지만 이 성과의 의미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아는 채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물론이고 사용자에게 뛰어난 아이디어 도전 정신 레미를 선사했기에 이런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기아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건전한 유머 감각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성한 기록은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며 이에 존경 이에 존경해준 표인 퓨도 크리에이터 아웨어즈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수잔씨 너무 감사하구요 예 영상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저 영상도 재밌게 만들게요 그럼 수잔씨 동생은 타잔인가 와 오 맨 이제는 한글로도 되더라구요 한글로도 되는데 겹다 또깔이 아주 겹다 보이나 해안 콜패싱 10만 섭스크라이버스 유튜브 오케이 어 어 미국물 냄새 USA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상이 아마 제 채널의 마지막 게임 영상이 아닌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물론 골드 버튼이라는 게 있지만 아직 한참 남았고 저는 아직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꿈의 숫자라서 이게 거의 마지막일 것 같구요 그러면 또 이 영상의 댓글에 야님 오늘처럼 얼굴 안 나와도 좋으니까 일상 공해 주세요 이렇게 댓글 나실 분 있을 거 압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은 게임 채널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순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번에 여러분이 많이 요청하셨던 SNS 계정을 하나 봤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봤구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여기 여기 상단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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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하는 해안씨 여기다 이렇게 넣어 주시구요 네 저기를 치고 들어가시면 팔로우를 할 수 있대요 제가 사실 인스타 인스타그램을 잘 안 해봐서 인싸만 하는 SNS 라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팔로우를 하시면 구독처럼 뭐 다양한 소소하지만 작은 이런 일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주는 못 올리겠지만 가끔은 그렇게 올릴게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실버버튼 언박싱 오 이렇게 더러워 어 뭐야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실버버튼 언박싱 해봤는데요 제 채널 봐주시는 정말 많은 구독자 여러분 구독은 안하지만 매번 눈팅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기억속에 웃긴 놈 그게 아니면 웃기려고 노력하는 놈 이정도만 돼도 좋으니까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해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번 추토일 더 재미난 게임 영상 게임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뇽 2 3 0 3 그냥 내나 manship MC 5 곡 bought Then 나왔 까 곡 ni